ㅋㅋㅋㅋㅋㅋ 안 돼이이인 헐 그름을 한 번 갔다가 체리헛? 체리헛은 뭐하는거는? 여기는? 재밌는건가? 음..나는 어떤 보스도 쓰지 않는 나만의 필승 패턴이 있다고 하면서 필승 패턴을 좀 다르게 쓰는데인가 본데? 일단 조명을 지우구요 이걸로 바꾸고 어 잠깐만! 나 이거 생겼다 40이나 필요하잖아? 됐다 애들 다 생..다시 생겼겠지? 오호 자 자 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여기로 다리를 가는거였죠? 너 근데 주먹으로 가지면 얼마나 다녀? 오오! 별로 안다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을뻔했어요 여신님 어서오세요! 반가와요 새내 요즘 여신님도 잘 들어왔시나요?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고 이제 가게에서 보는 모양이구나 가게가 아니라 이제 일하면서 일하면서 보면은 오우 이거만 한방이 아니란 말이야 도둑기장원인데? 어이구어이구! 맞아 여기 도둑같은 놈들 있었지? 여기 아녜요? 여기잖아! 아 여기 같은데? 여기 아까 레버 내리고 여기 다리 여기서 도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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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기라 여긴대요? 아, 동생 병원이에요? 아직? 아... 아, 저기요. 아, 저거. 저기, 저거, 저거. 저기 아니에요? 체리 어디. 이거,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또 하나 있다는 거 아니야. 이 다리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이 다리. 그니까, 이 다리하고 똑같이 생긴 데가 있는데. 아, 여기 맞다고요? 이 다리라고? 이 다리하고 똑같이 생긴 데가 아니라 저거라고? 오케이. 자, 여기서 알려줘요. 여기서. 여기서 알려줘. 여기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의 원격 무선 조종 로봇가 되겠습니다. 야, 어디로 가요? 여기서. 원격 조종 무선 로봇가 되겠어요. 오른쪽. 그냥 오른쪽으로만 갔어요. 앞으로, 오른쪽. 이렇게요. 앞으로. 오른쪽으로 꽂고. 다리 건너서 오른쪽. 다리 건너서. 오른쪽. 다리 건너서 오른쪽. 건너 다리? 또 오른쪽. 또 오른쪽. 이거, 이 다리. 오오, 뭐야 이거. 빠른데, 얘는? 자. 구름과자님 또 트리셨군요. 구름과자님 지금 스카이름 아시죠? 아닌가? 참, 그러고 보니까 구름과자님 지금 휴가 중이에요. 아직도? 그러고, 여신님 동생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노트북으로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 휴대폰을 바꾸셨나? 맨날 휴대폰 망가졌다고 맨날 킹킹거리는 데하고 막 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 매복하기 딱 좋은데인데? 이거 매복하기 딱 좋은 길이에요. 좀 더욱, 잠깐만. 저기 위에 하나. 둘. 밑에 셋. 저기 넷. 자. 오우, 온다. 오우야야! 싸인마스다! 마모를 쏘라고! 안 맞잖아. 온다. 오우야! 오우! 우석 하나 없구요. 아, 왜, 왜, 왜 이렇게. 병원에 되게 오래 있으시는 것 같아요. 동생분. 저기 계속 있는데? 뭐야, 여기. 네명, 다섯명. 네명, 다섯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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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는 안 되겠어. 강력한 소울볼트로 해야겠는데? 이걸로는 안 되거든? 흐흐흡 흐흐흡 쓰읍 흐흥 푸사기 흐흐흐흐흐흐흐 게임회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되죠 뭐든지 헤드워브 게임만 재미있으면 되지 불쌔 처형자 어우 쟤 뭐야 여기 피하기가 되게 난감한데? 야 이거 피하기가 개뿔같네? 양쪽으로 이정도 거리에서 왔다갔다거려도 안되구요 뒤쪽으로 빠져야되는데 체리에 잘 싸우려면 자 일단 강력한 소울 볼트로 바꾸구요 화연망치 일단 한방 맞고 시작할까? 일단 화연망치 일단 화연망치